어떤 친구는 그냥 막 그린다고 얘기를 하고요. 어떤 친구는 나비도 그리고 약간 색감으로 그냥 더 재밌게 아이들이 그리기 때문에 그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약간 이렇게 추상화 같은 걸 그리는 거 좋아해서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싶은 거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져서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순수한 거구나. 그걸 또 물어볼까. 자,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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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